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에라마를 만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돼 이목을 끌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달라에라마를 만난 레이디 가가를 비난하며 중국에서 음원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에라마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지난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84차 미국 시장협회 회담에서 만났습니다. 달라에라마는 미국 시장협회로부터 회담에 기조연설을 부탁받아 참석했습니다. 달라에라마는 기조연설 후 열린 토론에서 배려의 도시를 세워야 하는 세계적 중요성, 친절히 이를 만든다를 주제로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사회 해결책과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대화 시장협회와 여 Switch를 그저 한국의 음관 Ukraine don't have a color it doesn't have a race it doesn't have a religion it has no politics it's an invisible snake that while it is planning to make its attack it is thinking to itself I am going to divide my enemy into similar less strong groups. 달라이라마는 다름을 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며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일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더 좋은 일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세계가 더 좋은 일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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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시종일관 달라에라마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회담 전 20여 분간 진행된 달라에라마와의 만남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으며 회담 후 자신의 SNS에 달라에라마의 사진과 함께 친절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달라에라마와 레이디 가가의 만남이 알려진 직후 중국 네티즌들은 레이디 가가를 향해 테러리스트를 믿는 것은 중국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퇴출하자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일로 레이디 가가는 중국에서 음원 판매를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